오늘 핸드 오브 페이트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아이고 맨날 이런다 자 다음 상태를 선택하세요 뭐야 이게? 아 성공 뽑기 어려워지는구나 스킬랩톤 킹 세트를 넣고 소송 빼고 무기를 조금 줄여야 돼요 무기가 너무 많아 다섯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무기가 많다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카드를 얻기가 어려우시죠 아 민격반지 필요하다 뭘 빼지? 정령의 걸음 빼면 되겠다 그리고 토큰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을 넣고요 일곱 장이나 빼야돼 랩맨 수레벨 연인 빼고 이게 뭐였지? 골드? 아 피 빨아가는 애구나 괜찮은 것 같은데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수치도 아니어서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수치도 아니어서 영웅의 유물 되게 좋던데 주점 내기를 뺄까 랩맨 수려페 다 빼버려? 아니야 음식 얻어야 돼 토큰을 얻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 텐데 토큰을 다 얻으려고 하니까 응? 음식 절반 되는 것도 있어 미쳤구만 가자 너의 장착돈이가 타는 냄새가 난다 녹화본을 확인해 봤는데 녹색 그래픽이 조금씩 깨지더라구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만들어낸 걸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만들어낸 걸 수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시나요? 보물 수집가? 크라켄 교단 지금 토큰을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보관을 듣기도 전에 장작 덩이가 타는 냄새를 맡는다 가까이 가봅시다 아무거나 보고 그들의 이목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당신은 수월하게 의식이 싫어지는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가까이 간다 아 이거 성공 너무 어렵다 1번 아이고 죽이면 되겠죠 당신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외부인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두려워 말라 용사가 필요하다 도와줄까 크라켄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크라켄이랑 싸우는 건가 분내기 선언 자네가 돌위치 향해서 하이바인더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검토해 보았는데 어쩌면 나에게 괜찮은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카를로가 탁자 두 개에 널려 있는 문서들과 지도들 쪽으로 손짓한다 만약 주점에 손님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분내기 선언의 유일한 손님은 물공포증이 있는 성장과 당신 뿐이다 에스트레시 항구 근처에 밀수범들 때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항로를 지나는 믿을만한 동상로가 있소 당신을 그 배에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펼쳐질 가장 무서운 쇼의 매너 이 카드의 토큰은 당신 것이다 배를 타고 가서 크라켄이랑 싸우는 건가 길 잃은 늪 새로 나온 저주 카드죠 이 카드의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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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를 입은 남자의 영체가 간신히 보인다 벼랑간 나무 뒤에서 다른 남자들이 뛰쳐나오고 그는 앞으로 재빨리 뛰어간다 두 장의 몬스터 카드를 들어 보여준다 킹 오브 더스트 또 나왔네요 얘는 맨날 나와 아 뭐야 빨리 빨리 고 자 도끼도 방패도 기본 무기에요 저 막탄은 절대 안 맞아 쓸 필요가 없다니까 피하고 아 이 효과 뭐야 안 보여 참 참 둘 참 참 참 안 맞는다니까 참 참 참 참 오 맞았다 드디어 맞았어 아 누구냐 방금 어떤 녀석이 나에게 신선한 우유를 던졌어 그것도 아주 신선한 우유를 맞아 난 그 녀석을 꼭 찾고 싶다고 아 아 아 아 얘들 너무 튼튼해 아니면 콤보를 하면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건가 아 어우 너무 아프다 앗 이 공격은 너무 아프다 복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잠시 어 잠시 참 참 카운터 참 찹 찹 찹 아 아파요 응? 치려고 밖에 없는데 잠시 잠깐만 벌써 죽는 건 좀 아니잖아 엄마야 저거 맞았으면 죽었다 찹 찹 찹 찹 찹 엄마야 죽어버렸네 시작부터 아니이 하하하 아 빨리 다시 시작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으 그 겸 ren 이 아 저기서 죽냐 아니 근데 맨날 기본 무기로 써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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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물이 맨날 아이 뭐 빨리 하자고 아이 아 짜증나 진정하고 아 닥치고 다 봤거든요 다 봤다고 돼지야 빨리 스킬 해 다 봤다고요 진짜? 당신이 하는 건가요? 스톤 상태인 저기 이게 세베 데미지라고? 아이 빨리 덤벼 아 뭐야 아까랑 다른 컷이야 응 좋다 아니 보스전 진짜 맨날 하루종일 때려야 돼 그렇다고 전투가 딱히 재밌는 것도 아니야 아 차라리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센데 세 장에 백드 카드 자 무기가 났겠죠 40골드 40골드 체제 체력 고블린 새로운 카드가 회금이 되나 아 내 음식이랑 돈 뺏겼어 저거 조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무기도 뺏어갔어 야, 얘는 무기를 도둑맞냐? 진짜 드미신같다 이리 오시고 얘들은 뭐 보물고블린같은건가? 때리니까 돈이랑 음식이 올라가요 물론 낼거겠지만 뭐야 이 인카운터 뭐하는거야? 안녕하십니까 친구요 왕관이 아예 안돌아오길 바라는거구만 왕관이 아예 안돌아오길 바라는거구만 다음처럼 텍스트는 사다리를 오른다인데 카드는 아저씨 게임 못하시네요 저도 되게 많이 죽었지만 음식부터 삽시다 스켈레톤 킹검 영적치유 언데데대파넬 다 필요없습니다 스읍 골드를 다 쓸걸 그랬나? 여기도 획득카드를 4개 얻을 수 있죠 이번엔 사람을 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왜 녹슨도끼야 내 무기 어디갔어 다시 장착을 눌러야되나보다 방패도 없어 미쳤다 방패도 없어 미쳤다 아니 이 모션 이 모션 너무 싫어 근데 의지랑 상관없이 저 클릭하면 나가는거라서 차라리 이렇게 때려야 되나? 이렇게 때리는게 맞나본데 두대 때리고 발로차고 두대 때리고 발로차고 뭐 누우니까 막타는 맞지도 않고 막타 때리다가 괜히 멀리서 화살 날라오는거 맞고 괜히 슬로우 때문에 짜증나고 장비 하나 탐험가의 투구 좋은 아이템이죠 벙개졸기 황제의 목석 이것은 뭐 무슨 아이템이죠 아! 멋진 아티팩트 좋은 luck 이거 깁시다 무기 내시니까 뭐 니들 알아서 탈출하시고 아니 왜 지금은 또 끼고있냐 아 뭐야 이거 방금은 왜 안 끼고 있었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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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드돔에서는 장비가 해제되죠 아 왜이렇게 멍청하지 살만한것 좀 있나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치유자의 반지 지금 왕관은 갖고있기 때문에 반지를 쓸게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근데 저거 15골드에 샀는데 15골드를 왜 쏠 수 있을까 괜히 샀는데 완전 똥템이네 생각해보니까 아 음식 안주려고 했는데 에이 혈액격매 한번 해볼까 아 아 야 이거 실패하면 바로 나가야겠다 실패했네 바로 도망가자 뭐야 뭐야 저거 왜 까져 저건 또 왜 까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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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투 재판 그거네요 크라켄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여한다 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안한다고 째려고 근데 체력이 조금 없네 자 방패 타격을 잘 써야되요 아 아니 왜 가드 불가야 또 저거 캠 저 밑에 왜 맥스가 30이지? 뭔가 하는 게 있었나? 아이템 중에? 어? 어? 오늘 클리어 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돋네 이걸 졌다고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아니란데 아니랬는데 아 미쳤다 소름 돋는다 편집해버릴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보유한 축복당 2의 데미지를 더한다 굉장히 좋은 축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축복받는 인카운터가 되게 되게 축복인카운터가 있던가 자 10골드 24 음식이었습니다 얘들을 다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죠 확실히 골드는 늘어나는 애들을 잡으니까 음식도 늘어나겠죠 아 진짜 이거를 왜 하고 있냐 내가 이 망할 슬로우 모션만 좀 없으면은 물에 빠졌네 나 돈 먹어야 돼 음식은 손해를 받고 골드는 이득을 받네요 쟤들이 다 먹어치었나 보다 백색 미노타우루스 진행해볼까요 우연히 백색 미노타우루스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놀랍게도 사냥꾼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함께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이 그 길을 따라 인근의 작은 빈터에 다다르자 북꽃에서 그들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냥꾼은 몸을 굴려 미노타우루스의 돌격을 몸에 난다 그들은 서로 주먹 따짐을 벌인다 아니 저 덩치랑 주먹 따짐을 한다고? 사냥꾼이 뭐 사냥꾼도 인간이 아닌가 본데 미노타우루스가 철제를 방해 내리시자 불꽃이 튄다 사냥꾼이 발견하고 놀라운 기색이 스친다 사냥꾼 죽었네요 날 함정에 빠뜨리더니 똘빵 아니 멍청이 바보팅이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저거 4번 공격하죠 한 번 두 번 아 이거 공략 따로 없나 아 뭐야 저기도 재미질을 입어 백색이라서 그렇구나 아 잠시만 뒤로 이게 게임이냐 심지어 벽뒤에도 뚫고 오는데 제정신으로 만든 거야? 아니 이거는 저거 나 안 굴러도 되겠다 구르는 게 아니구나 그냥 피해야 돼 아니 쟤가 나한테 직선으로 구격하는 것도 아니야 또 죽는 거야? 진짜 디펙트라도 제대로 들어야 이기겠는데 3번 죽었는데 30분이죠 아 저저씨 내리고 싶다 내 캐베넷은 지금 보다 하아 하아 메어타울에서 대개수 뺄까 열받네 저거를 문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냥 계속 피하면서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하면은 잡긴 잡겠죠 뭔가 다른 공략법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뭐야 이거 이상한 아이템이야 아 축복도 수절되게 모으고 저거 상해 크라켄인가 보네요 еспособ storm 경o 자 3번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NOT ateur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포핵 철 근데 아마 책 mor 누가 선장이오? 더 조사해야겠어 역시 선장이다 아이고 너무 빨라 저거 아 저걸 성공해야 돼? 아 6마리나 나오냐? 이 게임 점점 싫어지는데 어쨌든 이 게임 클리어 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왜 캔슬이 안 되지? 공격을 미루고 카운터를 더 열심히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카운터 불가 공격들이 나온단 말이지 아 또 아무것도 안 주냐 괜찮아요 세 장이나 주냐 방금 뭔가 선택될 듯이 하났나 그냥 카드 드로우 해주길래 바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트랩 트랩 이용해서 잡는 것 같은데 저걸 일단 부숴야 돼 저걸 일단 부숴야 돼 아 이상한 효과 좀 그만 넣어 아 그래픽 품질을 낮추면 짜증나는 효과 좀 없어질까? 자 드디어 깼고 이제 이거 주위 돌면서 트랩으로 딜 좀 넣을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다 이 게임전투는 하면 할수록 하기가 싫냐 하나, 둘, 셋 선풍기 좀 끌게요. 춥다 근데 보통 또 크면은 또 더워진단 말이지 당신은 너무 늦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석관이 열리고 있다 챙겨서 튄다 고급 공격들이 무기 주인을 치유해준다 주변 적들의 체력을 고갈시키려면 1을 누르세요 거대한 망치 연속 공개받을 할수록 데미지가 크게 증가된다 힘의 폭발을 이겨놨겠다 토큰 감사해요 사막의 교단 저주당 10체력 수천사 저주당 1장의 장비 카드를 들어온다 언데드의 파멸 둘 다 좋은데 언데드의 파멸 를 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 인카운터 아닌데 어쨌든 안되잖아 내가 포기하면 지는거지 내가 포기하면 지는거지 내가 포기하면 지는거지 또 형이야 또 형이야 아 망치로도 이 짓거리 아니야 진짜 아예 다운을 안시키는게 더 좋은 공략인 것 같아요 얘 때리고 얘 때리고 이렇게 하는거지 아 좀 이상한 슬로우 모션 좀 그만 넣어 갑갑해 죽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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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센건가 아 기절했구나 기절만 하는거면 별로 안세지 않을까 근데 내가 기절에 3배 데미지를 주는 축복이 전판이었던가 이번판이었던가 아 아 아 진짜 너무 느려서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하다 파악 기절도 안 뻱냐 꼭 이렇게 게임을 느려 터지게 만들어야 했나 음식 1번 2번 지금 축복이 수호천사 1개죠 5 음식 주면 아이템 주죠 나갈게요 보타리야 이제는 저의 여행이예요 세상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과 여자들은 그냥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영웅의 유물 그것도 갖다주고 축복받으면 되겠죠 너는 선택이 있으나, 그리고 내가 정렬한 곳이 있으나 너는 선택이 있으나 아멜리아는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으나 협상합시다 근데 마 노사는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성난 길드마스터 제 실패만 안 뽑으면 되겠죠 제겐 다시 뽑기가 있습니다 아니오 귀족한테 뺨 맞았는데 15제력이나 깎였어요 산적들이 무기로 때려봤자 10도 안 깎이는데 영웅의 검을 돌려준다 돌려준다 축복 2장 여러 개의 장비 카드 또는 획득 카드에서 선택할 때 선택 가능한 쓸모없는 것만 나왔네요 이거 뭐지?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너보다 더 필요한 것만 나왔네요 내 길을 통해 그리픽 버그인가? 아 이거 나온다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지 뭐야 왜 골드 내 골드 왜 깎여? 굴러 때리지 말고 이게 해머러서 이렇게 느린 건가? 칼을 끼는 게 나으려나? 빨리 좀 때려 카파너라 20콤보 정도 가니까 되게 세네요 한 장의 획득 카드를 들어간다 골드 다 털렸네 왜 자꾸 골드가 떨어지지? 반지는 세 개까지 기를 수 있는 건가 본데? 아닌가요? 돈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인가? 아닌데 왜 자꾸 돈이 떨어지지 아까 여기서 죽었죠 이번에는 안 죽도록 해 봅시다 저 이상한 아르마딜로 같은 것들이 리자드였구만 칼이 확실히 빠르구만 빠른 게 낫죠 빠른 게 낫죠 빠른 게 낫죠 빠른 게 낫죠 안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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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 횟수를 30까지 채워야 되나? 요거는 크고 다른 쪽에서 2井의 죽겄다 여기서 아까 치구나 저걸 원수로 30을 채워 14 16 20 아 진짜 엄청 싫다 누가 이딴 인카운터 만들었어 너무 싫은데 9 10 11 12 13 14 15 아 왜 끊어지냐고 또 5 5 5 7 8 5 10 11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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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 다른 건 없고 딜러를 때리고 싶어 딜러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저 인카운터 빼버립시다 너무 짜증나서 못하겠다 아 진짜 아 진짜 개같은 카드야 아 이거 좀 어떤 놈이었냐 진짜 역 같아서 못해먹겠네 진짜 개같은 카드다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저거는 30분 아 또 이거 봐야 돼 이거 너무 싫다 어떤 체력 회복 효과도 받지 못한다고 뭐 이래 쓰레기 똥같은 카드가 다 있냐 물리 공격을 가는 언데드는 자신이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근데 갑옷을 입고 있다가 체력 찰 때만 벗으면 되겠지 어떻게 빼냐 이거 아 짜증난다 진짜 그딴 카드를 넣어놨어 30번 말이 돼 아 광석도 빼든가 해야지 퀸 오브 더스트 무기라도 좀 죽어 써보러 가면 안 될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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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진행을 못하겠구만. 이 거지같은 리자드맨들 진짜. 방패 좀 치워봐. 진짜 거지같은 복사. 아니 복사가 아니지. 진짜 거지같은 일반 몹이야. 괜시리 콤보 다 끊기고. 지금 다시 하면 아까 그거 깰 수 있지 않을까. 22. 22. 23. 아니 안되는구나. 빼길 잘했어. 30은 무슨.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안되겠다. 메탈에 문제가 커서. 이것만 껴야지. 이것만 껴야지. 15체력. 고맙기네. 왜 체력이 안 차. 체력이 안 차. 아 맞다. 체력 차는거 다 날렸네. 갑옷 빨리 뺐어야 했는데. 아휴. 갑옷을 빨리 뺐어야 했는데. 갑옷을 빨리 벗겁시다. 아휴. 뻐근해. 다켓으면 되겠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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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다뜨려. 그는 좀 더 강한 것 같았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괜찮은 아이템이죠. 적 하나 없애주는 축복. 근데 이제 밥이 없다. 이번엔 굶어죽는 각 인가 자 재성공 아 됐어 대성공 안 할거에요 육십 혈액이 없기 때문에 저주의 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갑자기 모드스탄 튀어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저주 저거 뭔데 저주의 사나이 저주의 사나이 저주의 사나이 저주의 주의 기환 깊은 곳의 불 라바골렘 라바골렘 인가 또 죽겠는데 밥도 없고 오늘은 진짜 하나만 깨면 분량이 충분하겠는데 뭐야 저 어떻게 피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고맙소 이방인 먹을 거나 줄래? 상당한 재산이 왜 3이야? 여기서 축복받고 음식 딱 맞게 음식 그리고 위에 가서 음식 사고 다음층으로 복석상은 음식 비싸지 않나? 근데 뭐 지금 비싸다고 안설 처지는 아니에요 여기 음식 안에 6달러 아닌가 이거 아니네 다 살게요 음식 계란게 어깨 꺼끄네 자꾸 게임 계속 못하겠다 나룻배 띠리리링 음 길이 띠리링 제가 광석 덩어리를 얹어 뒀죠 제가 광석 덩어리를 얹어 뒀죠 내복 이들을 털어서 가진 거를 다 털어보겠습니다 덤비쇼 저 같은 경우가 덕고 벨 어 벨 벨 아 벨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죽여주마 이게 뭐였죠 음식 골드 완전 좋아요 밥 사러 가야지 밥 사러 가야지 밥 사러 가야지 밥 사러 가야지 진짜? 그게 뭐였지? 내가 너무 토큰에 목매고있나? 아니에요. 저보다 토큰 얻으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도끼 금지된 갑옷? 금지된 갑옷을 팔아버릴까? 금지된 갑옷이 보스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들고 있을게요. 다음 층이야? 아 아니구나. 이거 두 분 성공이였었죠? 선장 날조가 안 먹히는군. 넘어갈게요. 그만 죽고 싶어서 죽는 분이 너무 싫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방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이거 보스야? 마지막이야? 아니면 퀸 오브 스케일이 막 여러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스케일 네 마리 아 지새끼 저거 뭔데 공중에 떠있냐? 저거 부숴야 될 것 같죠? 아이 보스 나올 줄 알았으면 제가 아이템을 이렇게 안 들고 왔죠. 지금 쓸데없이 용병 계약 들고 있는데 이거 일단 부숴야 될 것 같으니까 때려 볼게요. 아 야 특수능력 쓸려고 했는데 역시 저건 피하는구만 기절해도 저걸 피해 기절했는데 어떻게 피하냐? 기절했다면서 기절했다면서 보스 죽었나? 아 야 아파 아 야 아파 기절했다면서 전투가 너무 매가리 없어 뒤에 자글거리는 거 봐 어우 누추해 네 번이나 죽은 거 치고는 다섯 번 죽었나 네 번 죽었나 그 만큼 죽은 거 치고는 되게 쉽게 클리어를 했네요 자선 세 번째까지 열렸네요 자선 세 번째까지 열렸네요 불 인카운터를 완료 지옥 지옥불물물략 미술일갑옷 광전사의 반지 앙령 거래자 이거는 그냥 두는 거고 아 아 나 더 깰까 일단 종료할게요 다른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멘탈도 다 깨져버렸고 네 다른 게임으로 뵐게요 이거만 하는 것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